레진씨 자 가운데 일단 서주시고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자님들 많이 오셨네요. 자 밝은 표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. 정면 5초 가겠습니다. 포즈 취해주세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. 자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틀어서 레진씨 중심에서 오른쪽입니다. 자 포즈 타임 하겠습니다. 포즈 취해주세요. 하나 오 이거 무슨 표정이죠? 불면 찐과 관련되어 있는 포즈인 것 같아요. 자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 살짝 몸을 틀어서 포즈 가겠습니다. 포즈 취해봅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의진씨 무대에 하시더라 지금 아직도 남이 성분성으로 맺혀있는데 제가 추가로 부탁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? 제가 딱 이 사진을 한 장을 봤을 때 불면증을 표현할 수 있을만한 포즈가 하나 있다면 제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대트리 보이도 불면증이잖아요. 자 포즈 취하고 있습니다. 하나 둘 셋 취해주세요. 아까 그게 불면증이군요. 사실 우리 의진씨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의진씨도 굉장히 잠을 편히 있는 못 자는 스타일이라고 들었어요. 왜 그런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드리고 이제 마이크를 잠깐 받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룹활동을 좀 하시다가 정말 궁금하네요. 아마